T.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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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똑같은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미니언 같기도 하고. 지금 뒤에 보면 세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방 최초 세트를 만들어서... 오늘 살짝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와요 와요 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직업 들을 이 체험해 보는 것 같아요 세형 체험의 장 5 으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인테리어 는 되게 많이 해봤죠 이게 졸업 같은 거 하죠 뭐 이렇게 같은 건 다 해봤죠 뭐 다 해봤죠 뭐 많이 봤죠 아우 나라 망타는 인테리어 체험 입니다 으 으 으 으 으 어 뭐 용량이라 진영이 하시죠 그쵸 우리 마 마 마 마 마 마 라인들이었어요 마티, 형, 브로우스. 마 브로우스? 네, 마 브로우스. 제가 이거 촬영 전에 듣기로는 진이 형이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벽에 페인트로 분홍색을 싹 다 발라. 이따 거기서부터가 아, 진이 형 팀이면 쉽지 않겠네요. 아휴. 그게 집입니까? 아휴. 지금 한숨 신사람들 제가 잘 기억해뒀습니다. 자,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저는 저는 제 역시 고르겠습니다. 제 역시 고르겠습니다. 제 역시 고르겠습니다. 아, 말이 시가 되는구나. 아, 난 정국이. 오케이. 아, 너무 슬퍼진다. 왜냐하면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이. 그게 조립을 잘해야 돼. 노동이, 노동이 필요하거든. 그쵸, 그쵸, 그쵸. 제가 조립하면 기가 막힌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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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저는 다시 석기하자. 저는 다시 석기하자. 자, 시선이 초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남준 형은요. 남준 형은요. 태형이는요. 하하하하 저는요. 하하하하 자, 각자 본인의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 핑크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뭐. 핑크방은 좋죠. 핑크방은 좋죠. 좋아요, 그럼 남준 씨. 좋아요, 그럼 남준 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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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뭐, 핑크색은 나쁘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잘했다. 아, 오케이. 나는 지민이.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 한 명 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로 태형이 감각적인데 데려와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개성파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태형이가 막 벽에 막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서 하하하하 아, 막 그림 그려져. 하하하하 하하하 아니에요, 저희 가위바위보. 자, 태형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 때는 진짜 사람 많은 게 드림들 거예요. 나단 벌써 컨셉 다 생각해놨어. 이렇게 세 명인가? 깔끔한 거 딱 나오겠다, 그렇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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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퀴즈로 가겠습니다. 어, 바로 들어간다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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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안 된 택 찬수권이 걸려있는 목회 이거 중요합니다. 나름 성형의 뼈라는 의미로 지그재그형으로 번갈아 방향을 바꾸고 슈가 아랭몬 우와 정성뼈 또 본인 뼈 잡혀 네 세 번째 문제 성전과 벽 사이의 마감을 구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랭 정성 정성 오 근데 아랭 아니죠 슈가 슈가 팀 근데 아랭 아니죠 슈가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팀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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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이름은 루스 할머니 제가 이게 바로 센스 자 네 번째 디자인된 벽으로 패브릭 파일 우드 등으로 장식된 벽을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팀 아 그게 무슨 톤이냐 하나 우드 톤 땡 지지앤 팀 아트홀 아트홀 야 야 야 진짜 대박이야 남준이 아트홀 아 아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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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션 닫힐 아트홀 역시 코덕 시티심 너무 멋있다 멋있어 보이네 2대 2대 유광의 매끈한 타일로 스무크 아트홀 아트홀 포사링 아니 아닌가 포사링 아니 유광 타일 유광 타일 타일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타일이야 그게? 유광 타일 아니야? 무슨 타일이야? 세라믹? 아닙니다. 세라믹이 그거잖아. 아니, 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해. 용광 느낌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재 타일을 무엇이란? 뷔 슈가! 아, 진 팀! 슈가! 슈가 먼저였어요? 왜? 바닥만 갈라 하냐? 몰라! 몰라! 모노타일! 모노타일! 모노타일? 아닙니다. 모르겠다. 적극 모노타일! 오빠, 강납사일! 하하하하 모르겠다. 깜짝깜짝하네. 뭔데? 한 글자 힌트! 폴! 슈가! 슈가! 폴새린 타일! 아닙니다. 폴? 폴? 모르겠는데. 폴은 폴리싱밖에 없는데. 폴리싱밖에 없는데. 폴리싱밖에 없는데. 진 팀! 진 팀! 폴리싱 타일! 맞다! 폴리싱 타일! 역시 리더구나! 역시 마트야!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 석진아! 어떻게 하니? 멋있네요. 명석해 보였어. 카페나 상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어 형태로 아코디언의 주름처럼 접히는 형태의 도어를 무엇인가요? 이게 정확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아니였어? 드르륵! 슈가! 저거! 적의식문! 한글로 말하는거같아. 폴리싱 타일! 폴딩더! 폴딩더! 진 팀! 폴딩더! 흠, 빨랐다. 아, 바다 보기 잘해야하네. 바다 보기 중요한. 탭 찬스가 바로 된 문제입니다. 그래. 건축물 외벽에 배경이 부가적으로 반성된 형태로 바닥 구조 물을... 바닥 구조 물을... 바닥 구조 물이라고? 흔히 아파트나... 진! 신! 발랐어? 테라스. 슈가, 베란다. 진! 발코니. 아파트 베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테라스 안에 베란다. 맞아.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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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달라? 베란다와 다르죠. 베란다. 베란다. 스태프 창법. 네,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손장이나 벽에 반사시킨 빛이 눈에 들어오는 조명 방식을... 진! 간접 조명. 간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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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어. 우리 테이블 게 멋있어. 왜? 둘 다 왜 나와? 왜? 확실히 관심이 있어야 하네. 그것은 약간... 건물이나 공간의 벽 안에 내장된 붓박이 가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붓박이 가구? 붓박이 가구? 붓박이 가구 아니야? 근데 기본 옵션. 맞아요. 그런 옵션으로 다 들어가야 돼. 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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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야, 뭐? 근데 기본은 엄청... 아... 그게 뭐지? 아, 슈가! 슈가! 빙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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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빙티인! 아, 빙티인! 내가 그걸 말했어! 내가 그걸 말했어! 빙티인 가구. 빙티인 가구. 아, 이거 옵션. 옵션. 옵션이잖아, 이런데. 맞아, 맞아. 오, 빙티인. 되게 현란했어, 아까. 마이크 잭슨 같았어. 오케이, 오케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벽지로 종이 위로 P, V, C 코팅을 한 벽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슈가야, 슈가야. 실크 벽지. 아, 실크 벽지. 어, 무슨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약간 빤짝빤짝 펄드가 있는 거 있어. 제 전략이에요. 양쪽 팀이 5대5라서... 야, 대박이다. 오, 팀이 잘 나왔다, 뭔가. 자강, 자강 9천. 참치를 던진que 자강, 심 wspól. ! 배울 것 같고 내가腹 자리 89천. 나는ulate. 나는 아ire results! 내가 꽃다! 헹가 사러 가는 속인데. nunca sins ares flint. 이번에는. 하나의 고생을 볼 것이다, 어머? 조은ica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Inggr 그런데 저의 대략tv 유럽한 hvad algorithm은 welt의거리에서 왼уры 협력이 있는데. 신 sacrifice 슈가야, 데인law Michaels 원스쿼틴 네? 오케이 뭐야? 뭐라고요? 벽에 프레임 딱 나오자마자 바로 원스쿼틴 난 벽밖에 못 들었어 원스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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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프레임 네모나게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좀 쩐다 난 전혀 몰라 제가 이긴 건가요? 네 와 진짜 이상하다 이 놈 아니 또 문제 몇 개였어요? 재미있는데? 원스쿼틴이 멋있는데? 네 개 있으면 네 개 그냥 끝날게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방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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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슈가 둘 다 마신 거야? 여기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걸레 요즘 어르신이 없는데 어르신이 없는데 어르신이 없는데 네 남준이도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거 하다 보니 나 셀피들을 많이 썼어 하다 보니깐 나 작업실을 많이 막 공사해 하고 그랬어 자 벽 세우세요 공간을 분리 슈가 가벼워 네 와 두 장을 부분적으로 움푹 파이게 옴을 영웅을 쳐자 우와 지금 대단하다 어떻게 맞춰? 이게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 좀 주면 안 돼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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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파이팅된 벽위에 배 걷고 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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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작년 요 이게 2016 교환 Before 형,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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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스페인 것 같아요. 스페인 형식의 볼링한 뜻.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시작하시죠, 이제. 인테리어 하자. 웨인 스쿼팅. 유럽에서 웨인 스쿼팅. 오늘 형이 음악 한 이유로 달라 보인다고 해요. 형, 건축설계사의 꿈이었어요. 나 올 때. 형이 스페인도 관려했어요. 건축물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가우디 투어. 고르세요, 고르세요. 조야, 이거 할게. 조야, 이거 할게. 그러면, 추가 팀이 A. 대사는 B의 정을 들어서. 그래, 그래. 이거 테이블입니다. 네, 빨리 가. 네. 참고로, 나 진짜 조립 잘한다. 네. 많이 식혀주세요. 이걸로 바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레이 같은. 그레이. 연한 그레이 하던가 뭐. 이번에 저희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붙여야 돼요? 이거를 끝에. 봐봐. 여기, 여기 벽면을 붙여야 되죠? 이게 펜트 칠을 이렇게 할 거 아냐. 그래서 치지 말라고. 원래 저 테이프다. 이번엔 봉시 달린 걸로 보여요. 보양식으로. 여기 라인 딱 맞춰서. 여기 딱 해 놓고. 그냥 딱 칠해. 그 다음 떼 버리면 완전. 그럼 여기, 여기 가운데 한 명만 할까? 네. 네.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다른 걸 하고 있어. 어, 나 조립해볼까? 어, 조립 같은 거. 수술해. 정국아, 이거 뭐니? 내 머리도. 정국아, 이거 뭐니? 정국아, 이거 뭐니? 이거.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요? 이게 뭐지? 뭘까, 이게? 이건 뭐지? 태형아, 너 가구 조립이야, 페인트 할래? 저 페인트야. 형은요? 그래, 그럼 내가 가구 조립할게. 그, 진영이랑 저랑 가구로 하시죠. 그래. 호박아, 페인트 해보내 가야 해. 그렇죠. 페인트 해봤잖아. 아, 이거 리얼이지. 해보내 가야 해, 해보내 가. 가자. 야, 뭐, 뭘로 껴야되냐? 이런 거 껴야될 것 같은데? 페인트 안 해도 돼? 이렇게 할래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어, 나야, 나야, 나야. 다크블루를 대명으로 다 칠해요. 그리고 한 면을 노란색으로 그냥 포인트 주는 게 더 나지 않아요? 어떻게 포인트 줘야 해? 예를 들면 다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 약간 포인트를 그렇게 주자고? 어, 어. 그러면 일단 다크블루를 다 칠해봐. 다크블루를 다 칠하고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해. 오, 비! 어, 괜찮을 것 같아? 태현, 태현이 의견을 받자. 와, 나 존중해, 존중해. 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이거 의자 아니야? 이거 의자인 것 같고. 오, 깜빡해. 이 자부터 하자. 간단한 것부터. 일단 형, 의자 하세요. 저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그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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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거 맞아요? 오, 야, 꺼죽하다, 꺼죽해. 어, 구속팀 잘 되겠습니까? 어, 구속팀 잘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잘 되겠습니까? 뭐 안 했는데요? 우리 아직 뭐 한 게 없어. 어? 아. 맞아, 맞아. 윤기 형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 테이핑 해야 되는데. 아닌가? 어? 근데 테이핑 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 바닥, 바닥 이런 데. 아니, 어차피 타일, 어차피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아니, 어차피 타일, 어차피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창문 같은 데 붙이는 게 생길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명석했어. 명석한 지적이었어. 야, 우리 티그 같으니까 창문을 좀 해보자. 야. 사다리 없냐? 자, 사다리 가져가. 아, 마스크. 마스킹 테이프를 깔끔하게 한 거 보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주는 것만. 남ails 당 podemos 해봐요. 굿uan 깛zuk Astronomor 그게 뭐지? 어디 있어요? 아 이거구나 스탠딩미러 그래 일단 스탠딩미러부터 하자 가위나 이런 거 여기 아 여기다 오우 야 이거 미러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 와 오랜만에 본다 이케야 아 이상한데 왜 남준아 뭐가 문제야? 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형 끝났으니까 출동할게 아니 이게 맞는데 근데 이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와 아니 드라이버를 들고 와서 왜 드라이버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드라이버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드라이버 없어요 이거 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아니 그걸 손으로 돌리면 당연히 안 들어갔지 여기 설명서에서 손으로 돌려있어 내가 해볼게 남준아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 여기 붙은 거 같지 네 맞아요 이거 뭐 이거 뭐 뭐 해야 되지 않나? 형 그냥 하고 있어요? 응 오케이 어쩌봐 태형아 뭐든지 다 낼 거야 좋아 태형아 느낌 좋아 말라 태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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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헷갈리네 으 아 벌써 힘들어 많이 힘들어 본다 이 뭐 좀 그 초 좀 해 예 포스 좀 했다 이거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으 야 종부와 야 페인트 치고 안하고 있냐 아 괜찮습니다 으 셀프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진짜 으 으 으 으 으 내가 위에서 공략할게. 자, 해 주세요. 하나 더 빼놓을게. 재미있어? 재미있어? 친구들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봐봐. 봐봐.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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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같은 거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 소파. 소파. 그래,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형, 가장 어려운 각오로 부탁한다. 이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좋아, 좋아, 좋아. 스태프 천재권 쓰겠습니다. 이거 제일 큰 거 뭐예요? 소파 부탁드립니다. 저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다 와. 예쁜 옷을 걸로. 응? 네? 네? 이게... 맞는데. 아닌가? 이게 이렇게잖아. 뭐가 잘못된 거죠? 아, 바보. 아, 깜짝이야. 정말. 정말. 아, 바보. 이런 사이에 넣는 거였는데. 안 맞어. 네. 일단. 고생했어요. 다 끝냈고. 좀 더 페인팅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해야 돼, 저거.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가구를 먼저 싹 다 해놓고. 나 진짜 속도 너무 느리다. 미안하다. 뭔가 이상한데?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도와줘? 어, 아니에요. 이게 각도가... 됐다. 됐나? 됐어. 됐나? 됐어. 이거 끼우는 거니? 뭐지? 뭐지? 야, 들어가. 오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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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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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색깔... 아따, 색깔 이쁘다. 아따, 색깔 이쁘다. 형. 전체적으로 먼저 하고. 저거 작은 거 있잖아요. 저걸로 이제 빙구 부분. 오케이, 일단 전체, 전체. 네, 전체만. 오케이. 아, 이 찍게 바르면은 이게 다크블루가 되는구나. 어? 쉽게 바르면. 나는 이런, 이런 스크래시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네. 오, 저거 이쁘다. 어마어마하냐? 뭔가 막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다. 뭔가 막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다. 뭔가 막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다. 저쪽은 얼마나 맛있어? 오, 테이블을 닫았네. 정우아, 지금 쉴 때야? 자, 오늘 멘트가 별로 없을 예정입니다. 네.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거야. 정우아, 지금 쉴 때야? 뭔데, 이거? 가자! 아, 이게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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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렇게 말 없이 해도 되나? 안 돼요, 사실. 중간에 예능 챙기려다가... 안 돼? 와, 이거 같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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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